와 진아 가방 왔어요 이야 이제 초등학교 1랑엘이네 우리 진아 뉴 밸런스에서 이야 멋진 가방 왔네 너무 좋아 우리 이제 가방 구경해보자 아네 어떻게 생겼을까 가방 열면 이야 공기 부어 필통까지 있네 필통까지 우와 인형 이거 뭐야 인형 누가 훔쳐가겠다 너무 예뻤어 이야 필통 이야 아네 어떻게 생겼어요 이 가방 얼마에요 12만9천원 엉 엉 왕 바라보지않지 안전환이 우와 사방은 빼자 이야 이야 봐보자 수고하 안 뱉네. 안 좋아하는데. 길을 한방자 떠나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